1부 세미나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명 생명이 뭐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물이 생명입니까? 아니다. 아니다고 말할 사람은 손들어 주세요. 물이 생명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이 생명이라면 예수님은 물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생명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일명 뭐라고 불러요?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면 하나님은 생명으로 병자를 고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물이 생명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그런 혼동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개가 다 그런 혼동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바로 잡아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보니까 생명에 대해서 새로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적어도 이건 알겠죠? 그렇죠? 모든 질병은 무엇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다. 유전자가 기능적으로나 혹은 구조적으로 변질된 것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에 가장 큰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을 흔든 정말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뉴스였는가 하면 지난 2010년 1월 17일자인가 그게 타임 잡지. 이 타임 잡지에 표지에 표지에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아주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뉴스라도 타임지 표지에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임 잡지 표지에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현대의학계와 온 세상을 정말 뒤흔들어 놨습니다.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 표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유전자는 변한다 이거예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온 세상 사람들은 유전자가 우리들의 무엇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운명이 뭐예요? destiny입니다. 그래서 옛날은 your DNA DNA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유전자를 그냥 미국 사람들은 DN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왜?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의 통념이었어요.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냐? 그래서 유전자가 변한다면 그것은 정말 예외적인 어떤 돌연 변이로만 변하지 유전자가 그렇게 쉽게 변할 수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본래 이거였는데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이 앞에 뭐가 들어왔어요? 네, why가 들어왔습니다. why는 뭐예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뭐예요? is 대신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is not 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is not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왜 운명이 아닌가? 변하더라.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아도 내 삶 속에서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치유, 우리가 힐링 그럽니다. 치유라는 말은 치유는 곧 뭐예요? 변질된 유전자의 뭐라고요? 유전자의 회복입니다. 사실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발표가 있기 전에 사실상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각계 다르게 같은 동물이게 다른 동물이에요. 본래는 같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집돼지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키우기 시작해서 자꾸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넘어가면 점점 산돼지가 무슨 돼지처럼 변해가요? 집돼지처럼 변해요. 산돼지는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송곤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task라고 합니다. task. 그런데 집돼지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점점 갈수록 작아지고 그러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송곤이는 이 송곤이를 만드는 물질이 있는데 그걸 만드는 물질 그 물질을 송곤이라는 것을 형성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송곤이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을 안 하면 송곤이가 점점 줄어져서 나중에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송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구나? 환경이죠. 그렇죠?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 집돼지를 산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돼지로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뀝니다. 금방 바뀝니다. 산돼지를 집돼지로 만드는 데는 장고한 시간이고요. 그러나 집돼지를 산으로 풀어놓으면 한 일 년 후에 나오는 새끼들은 산돼지거든요.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받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야 돼요.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정상적인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로,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바뀌어서 그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라는 세포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된 것은 어떤 환경적 영향으로 내 유전자가 변질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요즘 들어와서 아주 놀라운 상황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면 이 코끼리들의 개체수가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그 밀렵군들이 뭐 때문에? 이 상하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코끼리를 자꾸 죽여요. 죽여서 이걸 잘라서 가버리고 시체는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하를 그리고 코끼리를 이제 못 잡게 하니까 이 상하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코끼리를 죽이니까 코끼리 개체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들는데 최근 3, 4년 동안에 아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이 최근에 태어나는 코끼들이 뭐가 없냐면 상하가 없어요. 세상에 거짓말겠죠? 저도 경악했습니다. 이게 TV에 방송이 됐어요. 상하가 없죠? 애들도 상하가 없고 상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대지를 집으로 데려다 놓으면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꺼진다. 또 환경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축화되면 이 송곳니가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건 뭐 하려고 했는 거예요? 땅 파서 뿌리도 캐 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집에서 키우는 건 뭐예요? 주인이 맨날 밥 갖다 주니까 이거 소용이 없어요. 보세요. 상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왜 상하가 없어졌겠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예민합니다. 코끼리들은 자기 동료들이 사자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죽은 자리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애정표현도 하고 굉장히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요즘 애완견을 키우시는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애완동물을 키워보면 걔네들이 주인의 마음을 읽게 아닐게 주인의 마음을 읽고 그래서 그런 이런 감성적인 면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코끼리라면 우리가 다 코끼리라면 나쁜 사람들이 와서 총을 쏘아서 우리 가족 중에 하나를 죽여서 어떻게 한 몇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이 상아를 잘라서 차에 씻고 갔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상아가 있으면 죽겠구나. 상아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암컷들에게 상아가 안 납니다. 수컷은 뭐예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우려면 이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수컷들도 있지만 암컷들은 요즘 거의 뭐. 자, 그러면 산돼지, 집돼지 얘기는 이것은 무선적 환경입니까? 외부적 환경입니다. 그렇죠? 외부적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외부적 환경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외부적 환경은 변한 거 없습니다. 계속 그 주위 환경은 동일해. 그런데 뭐가 변한 겁니까? 마음이 변한 겁니다. 내면적 환경에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산돼지, 집돼지를 보면 후천적으로도 유전자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왜 그토록 오랫동안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의학계에서 생각을 해왔냐 하면 사실상 우리 의학계에서 유전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코끼리들의 경우는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 버린 거예요. 무엇의 변화 때문에 내면적 환경에 변하고 외면적으로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참 이거 대단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 여기 보세요. 또 여기에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뭐예요? 모든 유전자가 동일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도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외부적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물 마시고 그런데 얘는 우울증을 맞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 속에 있어요. 이 뇌세포가 꺼져 버리면 세로토닌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세로토닌이 생산 안 되면 불안해요.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 불안해요. 그 다음에 엔도르핀이 생산되지 않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죠. 자 먹는 음식이나 모든 외부적 환경은 동일하나 변함이 없으나 뭐가 변했냐면 내면적 환경 내면적 환경은 결국은 내 마음이야 그렇죠? 혹은 내 생각 느낌 이런 것을 우리가 내면적 환경 얘는 한 몇 개월 전에 얘 엄마가 아주 호되게 감기 몸살로 앓았습니다. 앓는다고 얘네들 밥을 한 열흘 못해줬어. 그러고 나서 얘는 이렇게 우울증이 걸려버렸어. 뭐가 달라졌나 생각이 달라졌다. 생각이 달라졌다. 얘는 우리 엄마는 아파서 그때 아파서 우리 밥을 못해준 거지. 우리 엄마는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얘는 뭐라고 생각할게? 아하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면의 환경 내면의 생각이 달라져. 그러니까 엔도르핀, 세로토닌, 유전자도 어떻게 꺼져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외부적 환경보다 내면적 환경이 더 뭐예요? 더 중요하다. 유전자의 변화에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전자의 변질에도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유전자 회복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사진을 볼 때 제 자신 생각이 나요. 과거에 제가 일곱 살 때 우리 아버님이 백여력으로 돌아가셔버렸어요. 나이는 33살에 우리 어머니는 3살 아래 30살에 그러니까 호르몬이 이제는 그때가 1950년 6.25가 터지던 때였습니다. 정말 정말 비참한 때였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온 대한민국이 그냥 피난민으로 넘쳐났고 부산 거리에 그냥 피난민이 넘쳐나가지고 길에서 자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참 살기 힘든 때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은 뭐예요? 낙동강까지 내려왔고 그때 무서웠어요. 이제 아참은 뭐예요? 낙동강 건너오면 이제 우리는 그래가지고 막 저도 그때 제가 7살이었는데 잘 때 전전긍긍하고 그때 사이렌 불면 불 끄고 그런 것도 했어요. 저는 뭐 실제로 전쟁을 본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막 그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 장사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조금 하고 큰 보자기 하나 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제시장 일찍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국제시장에 가서 칫솔, 치약 온갖 이런 재질구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잡화 라고 그랬어요. 잡화 잡화 과자도 껌도 있고 뭐 이런 거 눈깔 사탕도 사고 이래 가지고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모바일 세븐일레븐 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나가셔가지고 저녁 깨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얼굴을 봐도 너무 피곤해. 그리고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인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보고 웃는 얼굴 한번 하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유전자 꺼져야 꺼져요. 그 생각이 나의 내면적 환경을 악화시켰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워낙 피곤하고 그러니까 짜증만 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참 비참해졌습니다. 고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밥맛도 없고 학교 가도 신도 안 나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미워한다. 울증 걸려요. 얘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린 일곱 살짜리 상구가 뭐가 막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니까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으면 유전자 꺼집니다. 알겠죠? 네. 기가 막히면 유전자 꺼져요. 그렇죠? 얘도 아,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얘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엄마에 대한 뭐예요? 오해예요. 진실이 아니야. 진실은 엄마는 아직도 이 쌍둥이들을 뭐예요? 사랑한다. 가 진실이에요. 우리 예빈이 엄마는 예빈이를 사랑한다. 가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상구 엄마는 이상구를 사랑한다.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을 내가 오해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상구의 엔돌핀 유전자나 다른 유전자를 꺼서 내가 우울증에 걸린 우울증의 근본적 뭐예요? 원인이에요. 원인. 질병이 치유되려면 원인이 해결됩니다. 왜 병원에서 아무리 약물치료를 해도 악났고 자꾸 재발해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구가 기가 막혔다. 생기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 그 당시에 상구에게 생기가 뭐였습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생기가 하나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은 곧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래서 저 사랑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 진, 선, 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길을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힘이라.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친구를 보고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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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면 안 됩니다. 힘내라고 하면서 뭐를 해줘야 힘이 나요? 사랑을 해주면 힘내라. 그래서 힘내라. 그러면서 뭐예요? 자, 나하고 같이 오늘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힘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힘의 본질입니다. 사랑 속에는 진실, 선함,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무엇을 아는 것이 그렇죠?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뭐를 아는 것이 힘이요? 진, 선, 미. 곧 사랑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그 힘, 힘이 바로 생기고 그 생기가 들어가면 꺼졌던 유전자는 어떻게 해요? 팍! 켜지게 돼요. 아, 알았다. 이 울증에 걸린 이 쌍둥이가 울증이 나을 수 있는 것은 뭐를 알아야 돼요? 울음마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러면 내면의 환경이 어떻게 확 바뀌면 유전자는 즉시로 켜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내면의 환경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느낌 이것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막대하다. 그래서 왜 우리의 생각 유전자에 영향을 막대하게 미쳐요? 그게 과학적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 아름다운 자연 아, 참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내파가 바뀌어요. 내파가 잡념에 시달리던 나쁜 내파 베타파가 와, 아름답다. 또는 잡념에 시달리던 여러분 자신의 머리가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그거 정말 맞는 말이네. 그 진실을 받아 진실을 깨달아 안을 때는 내파가 무슨파가 된다고? 알파파가 된다. 그래서 이 알파파가 되면 우리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도 다 같이 알파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너무 오래 써도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한뼘 통한 건지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거리를 두고 가라고 그러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우리 뇌파의 변화는 결국 유전자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나쁜 뇌파, 베타파, 가마파가 흐를 때에는 유전자는 나쁘게 변질되고 나쁜 뇌파가 좋은 뇌파, 알파파로 회복이 되면 내 유전자도 회복이 됩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도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유전자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면적 환경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사랑 속에 진선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와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구나 아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생기가 넘치게 되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병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생기를 주는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우울증에 확 빠져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제가 막 추웠어요. 자다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불을 차버렸어 그런데 그 이불을 일어나서 이불을 다시 덮고 자면 될 텐데 너무너무너무 졸려서 그러기도 싫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옹쿨이 아 춥다 춥다 아 이불 당겨서 덮어야 될 텐데 그러기는 싫다 뭐 이런 거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불이 사르르르르르르르 와서 덮여요. 어 엄마가 들어와서 엄마가 왔어요. 그런데 저는 자느라고 엄마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또 깜깜했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불도 별로 없어서 그때 석유 뭐예요? 호롱불이었어요. 그래서 석유 사러 가고 호롱불 심지가 타면 가위로 뭐예요? 잘라내고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불도 맘대로 못 켜고 석유도 그때 너무 가난해서 사기 힘들었고 그래서 깜깜했죠. 바깥에도 전기불도 없고 그러니까 밤 되면 깜깜한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셔서 제가 이러고 자니까 이 불쌍한 자식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꿈속인 것 같았어요. 꿈속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참 아무것도 아닌 얘기라고 생각이 됐는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참 이 얘기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대요. 열병이라는 병은 요새 말로 하면 폐혈증이라는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때도 무서운 병이었지만 요즘도 열병에 걸리면 폐혈증에 걸리면 십중팔고 죽어요.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폐혈이라는 것은 피가 썩는 병이라는 거예요. 피가 썩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 속의 병균들이, 박테리아들이 우글거리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애지간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폐혈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걸리냐 하면 주로 폐혈증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항암치료 때문에 그래요. 항암치료를 자꾸 반복하고 재발하고 반복하고 재발하고 또 항암치료 받고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돼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박테리아들이 들어오면 폐혈증 혹은 폐렴, 보통 사람들 웬만해서 폐렴 잘 안 걸려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요즘도 그런 분들은 면역력이 너무 약화돼서 폐혈증에 걸리면 살아나기 힘듭니다. 요즘도 참 옛날에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도 폐혈증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일주일 이내 폐혈증 진단 받고 갔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졌던지 그건 참 이상한 일인데 베드로와 장모가 왜 폐혈증에 걸렸을까요? 아마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역력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 있죠. 이유 있죠. 당연히 있죠. 왜요? 속상하지? 속상하고 또 뭐가 막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왜? 사위 직업이 뭔데? 어부가 어떻게 버려서 어부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뭐요? 그 배도 버리고? 이게 미쳤지 사위가.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죠. 별증 걸림만 합니다. 그러니 딸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쌀 떨어졌다고 울어서 할 거고 그러니까 엄마가 열 받아서 안 받아서 장모가 돼서 당연히 충분히 베드로 장모가 열 받을 만한 이유는 충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최고의 어부였어. 거기 제일 잘 잡아.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폼 잡고 댕겼다고요. 미장원에 가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터는 이렇게 헷갓게 해가지고 그 미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미친 거예요. 제가 왜 이 베드로 장모의 심정을 왜 잘 아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개업하면서 돈 잘 벌고 벤츠 타고 막 화롭게 살 때는 우리 어머니가 폼 잡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오셔서 벤츠 태워서 사진 찍고 그때는 요즘처럼 핸드폰 사진이 없었죠. 그때는 폴라로이드 찍어서 사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들고 가서 한국에 오셔서 친구들한테 뭐예요? 바로 이게 벤츠란다. 이러니만 우리 어머니 살만 났어 안 났어? 살만 났어. 그렇게 자랑스럽던 아들이 헷갓갓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뉴스타트 한 대. 월급은 얼마 받고 70만 원 받고 돌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장모 기분을 압착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했어요. 저 때문에. 참... 그래서 이제 베드로 장모가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단 두 줄이에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도. 이거 단 두 줄인데 이거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요즘 현대의학으로도 낫게 할 수 없는 열병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손 한 번 만지고 나왔다고. 이런 황당한 괴변 후라이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 저도 옛날에 성경 처음 공부할 때... 무슨 시한 얘기... 이거는 열병이 난 얘기고 또 성경 보면 이거보다 더한 얘기도 있죠. 왜요? 죽은 아기 살리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베드로... 이건 말씀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손 한 번 만져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혈증에 걸리게 된 이유는 내면적 환경의 악화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너무 미워. 누구도 밉지만, 사위도 밉지만 그 사위를 해까락하게 한 예수가 더 미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여자들은 미우면 못 참으니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장원에 가서도 막 예수를 중상 모략을 하고 나쁜 말 지어내서 하고, 시장 가서도 하고 아마 정말 못할 말들 많이 했겠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니까. 그런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알죠. 그런 못된 년이 열병에 걸렸다. 폐혈증에 걸렸다. 예수님이 그 못된 년을 찾아가야 될 이유 있어요? 그런 년은 뭐예요? 죽어야 돼.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이런 시시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깊이 보면 나를 그렇게 욕하던 놈을 내가, 그 놈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데 찾아가 안 가? 찾아가고 싶어 안 가? 안 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죄가 많을수록 죄가 많은 곳에 뭐를 더하시는 분이다? 은혜를 더, 사랑을 더하시는 분이다. 이런 우리 생각에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 바로 뭐다? 생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 진리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열이 40도, 폐혈증 걸리면 열이 40도, 41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정신 못 차려요. 혼미해집니다. 예수님이 그 알아눈 것을 보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십니다. 자기를 그렇게 욕했던, 미워하고 그 늙은 한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런 성경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느낌 이런 베드로 장모같이 그렇게 예수를 미워한 그 사람이 이렇게 아플 때 와서 뭐예요? 손을 만지십니다. 손을 만지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지. 그리고 죽어버려라 혹은 나아라. 나아라는 표현이에요. 병 나아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라고 성경은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시시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얘기가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우리 어머니가 들어와서 이불을 다 덮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불을 다시 덮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꿈속에서 일어나는 무슨 환상같았어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 머리를 만지시고 볼도 만져보고 그래. 그런데 그건 우리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 안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꿈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할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머니인데도. 그래서 이제 다 만지더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구라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같아. 예수님이 지금 고열로 거의 반혼수 상태에서 부들부들 떨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어가는 베드로 장모는 아, 이러다가 난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 장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렇게 욕을 퍼붓고 미워하고 했으니 그 하나님이 나한테 천벌을 내려서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그게 베드로 장모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와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장모는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베드로 장모라는 이 늙은 할머니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그렇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자기 손을 만져준 사람이 없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나 자기를 굉장히 사랑한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꼭 제가 잠결에 느꼈던 것도 똑같아. 그래서 사랑을 느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랑이 뭐가 되어서? 힘, 곧 생기가 되어서 꺼졌던 유전자들을 서서히 뭐예요? 생체 전자파, 뇌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면역물질을 뭐예요?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점점 죽으면서 열이 조금씩 뭐예요?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면서 정신이 살짝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 손을 만지는 사람이 누군가가 보려고 눈을 이렇게 뜨니까 어떤 남자가, 머리가 긴 남자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손을 만지고 있는데 그 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얼굴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들여다봐 준 사람이 있을 게 없을 게 없어서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베드로 장모는 그게 예수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가 욕을 너무 해댔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뭐예요? 이렇게 혼내고 죽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이 점점 점점 더 떨어지면서 정신이 더 밝아졌어요.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해준다. 이분이 누굴까?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여러분 제 뺨에 뜨거운 게 딱 떨어져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뚝 떨어져요. 번쩍 눈을 떠보니까 깜깜한데 어머니야 어두워서 어머니는 제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는 모르죠.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흐흑 하면서 눈물이 한 방울 또 두 방울 떨어지는데 그 눈물방울이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였습니다. 아시겠죠? 그 순간에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한 발견이야. 그 순간에 유전자가 확 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면서 또 예! 대박!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피곤하니까 그러고는 옆에 누워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벌써 나가시고 그러나 그 다음날 상구는 왜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외부의 환경이 변해서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나 그 심각했던 상구의 우울증은 확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보다 여러분의 아버지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로 느낀다면 유전자의 변화가 올까 안 올까? 온다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도 열이 점점 떨어지면서 눈앞에 그 예수님이 얼굴이 점점 뚜렷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이 보이는데 그 눈 속에 뭐가 고여있어? 눈물이 고여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손을 만지고 다른 곳은 만지기 좀 곤란했을 거 아닙니까? 손밖에 못 만지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사위가 뿅 간 예수야. 자기가 그렇게 미워한 예수야.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가 그 예수가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그 얼굴을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 장모는 깨달을 수가 있었더라 한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자기 사위 베드로가 왜 배하고 거물을 다 집어던지고 이분을 따르는 지유를 충분히 이해하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됐겠어? 저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15가지 병이 있었어요.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관절염, 괴양성, 대장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에 눈물 한 방울에 제 우울증이 났지만 그 후에 생긴 병들은 제가 여러분 40살 될 때, 40세 될 때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더 깊이 깊이 깨달아 갈수록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다 켜져가지고 그 15가지 병이 다 나고 지금은 이제 70대 중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몸에 하나도 병이 뭐예요?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다 그 생기가 바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생명 에너지 그 생명은 결국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부 세미나에서 정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자꾸 공부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볼수록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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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이 더 새롭게 그래서 옛날에 몰랐던 것도 또 깨닫게 그래서 여러분 2부 세미나 우리 정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왜 예수님이 생명인가 그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타내 보였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수록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앓고 계신 어떤 질병이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이다 유전자는 분명히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환경 중에 더 중요한 환경은 결국은 뭐예요? 내면적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예수님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내면적 환경은 확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졸업식을 했는데 16살 먹은 아주 참 이쁘게 생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여자아이가 거식증에 걸려서 왔어요 거식증이란 병은 이런 병입니다 참 무서운 병이에요 정말 낫기 힘든 병이에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음식을 안 먹어요 다 거부해 그래서 먹는 것을 거부하는 병이라고 해서 거식증이라고 해요 왜? 살찌까봐 살찌까봐 그러니까 살찌는 데 대한 노이로 제가 공포증이 그래가지고 음식이 입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살이 푹 찐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뼈창 말랐어요 말랐는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뚱뚱하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서 체중을 실제로 재보면 36kg밖에 안 나가는데 거울을 보면 뭐예요? 86kg로 보이는 거야 자기 눈에는 그래서 옆에서 엄마하고 부모들은 야, 네가 이래가지고 죽는다 그런데 자기는 뚱뚱하대요 인간이란 것은 희한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슬할 때 막 이럴 때 뭐 들렸다고 그래요? 구슬이 다 신들리는 겁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소모됩니다 신들리는 그 무슨 신들리인 거예요? 그거에 무당한테 드는 신이 무슨 신이요? 잡신이죠 잡신들 그러니까 그 무속이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잡신들이 소위 성경에서는 그 잡신을 악령이라고 부르죠 악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86kg 안 먹어 옆에서 보면 미칠놈 이게 신들려 가지고 뭐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이 병은 어떻게 하면 나아요? 정신이 들면 나아요 정신이 뭐게? 정신이란 게 뭡니까? 정신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정신이 우리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의식이라고 생각해서 의식 없이 쓰러졌을 때 정신이 없다고 그러나 그것도 정신이 없는 거고 사실은 의식이 있어도 저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이냐? 틀린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정신 걸으면 뭐예요?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신이에요 정신 할 때 신자야 정자는 무슨 정? 이 정자는 아주 좋은 정자입니다 이 정자의 뜻은 부드럽다, 곱다, 거칠지 않다 거칠지 않다는 말은 요즘 한국말 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까칠한 분이 아니다 부드럽고 고운 그런 신이다 그런 신이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런 신을 좋아했어요 그런 신을 일컬어 정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청결하다, 깨끗한 신이다 가장 청명한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잡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무엇이 들어서 살아야 된다? 정신이 들어와서 살아요 어쩌다 보면 정신 들었다고 정신 나간 놈 있어요? 없어요? 정신 뺏긴 놈도 있고 정신이 그것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라고 더 이상 안 부르고 정신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알았던 신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정신님이란 말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가 없는 거에요? 뭐가 없는 거에요? 정신이 없는 거에요? 정신이 없는 거에요? 여러분 내가 엄마하고 와서 강의를 열심히 들어왔어요 오늘 나와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남의 관심을 끌기만 원하고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던 거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려고 애쓰면 이 병은 뭐에요? 맞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정신 들었어요 정신 들었어요 16살짜리 여러분 저는 오늘 개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절대로 안 늙어야지 그렇죠? 계속 이 일을 해요 걔가 어떻게 해서 왔냐 하면 한 5개월 전에 10살짜리 세상에 10살짜리가 거식장에 걸렸어요 10살짜리가 그래서 병원 입원실에서 같은 방에 있었던 거에요 그런데 그 10살짜리가 와서 그렇게 강의를 잘 들어요 그리고 저하고 앉아서 상담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걔가 뭘 받으냐 아하 내 속에 지금 잡신이 들어와 있구나 잡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신은 무슨 신 밖에 없어요? 정신님밖에 그 정신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정신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10살짜리가 거식장 안낙기로 유명합니다 싹 다 나버린다 그래가지고 한방에 있던 환우죠 그렇죠? 가봐라 그래서 온 거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정신님이 들어와서 내 속에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내면의 환경을 바꾸시면 여러분 유전자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의 자, 그 코끼리들은 얼마나 두려워 그렇죠? 그 두려움 또 누가 와서 또 나를 죽이고 또 내 이 상아를 잘라가면 그러니까 상황 없는 게 좋은 거에요 비참한 세상이야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를 뭐에요? 변질시키는 아 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종교적인 차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선적 차원에서 하는 성경 공부다? 생명적 차원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유전자에 힘을 주는 생기를 줘서 정말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정말 아 아 그런 생명 그 생명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 공부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시고 아 우리 열심히 성경을 펴서 하나님 그 성경 한 줄 한 줄 속에 있는 정말 오묘하고 미묘하고 정말 깊은 그리고 달콤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